모든 믿음의 시작은 뭐냐? 은약을 붙잡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은약을 붙잡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은약을 붙잡는 거기에 하나님이 기사와 건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은약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 비록 부족하고 또 비록 모자란 부분들도 있고 가진 것 없는 부분들도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보금적인 인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서 주시면 그게 우리 후대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얼마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기대를 잡아 돌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기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후대들이 보금 가진 인격을 가진 후대들로 자라나게 돼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전국하는 일꾼들로 우리 후대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으로 주신 은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회복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7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방향 따라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7월 셋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하나 알르티시 헌신 예배로 드려줍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과 7월 23일 토요일 핵심민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단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237 선교연장 포럼은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알르티시 운영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관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8월 7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성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19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인 랩런트 데이가 7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입대전 랩런트 인턴십이 7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세계군성교연합회와 이명숙 권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5차 세계 랩런트 대회가 8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각 타운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헌금 없이 진행되는 대회를 위한 후원 계좌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담은 헌금은 세계 랩런트 대회를 위해 하나교회 명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푸에르토 리코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푸에르토 리코입니다 이 나라는 카리브의 북동부에 위치한 섬나라로 미국의 자치령입니다 15세기 스페인 출신이었던 콜롬버스에 의해 발견되어 스페인 제국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이곳은 사회 전반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 또한 전통적으로 카톨릭을 믿어왔는데 18세기 말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결과로 미국에 할양된 후 19세기부터 미국의 영향으로 보금주의 기독교가 0.1%에서 2010년에는 약 25%까지 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 속한 땅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45% 이상이 최저 생활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각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의 가정이 붕괴되어진 상황입니다 경제적 결핍과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데요 이곳에 참된 보금이 증거되어 치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푸에르토리코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